아 아 그렇지 사장님 세타 사비스 아 역시 5천원에 넘겨가지고 확 다시 이어서 아 따라 대던데 이거 아 어 어 꼬였나 아 좀만 더 좀만 더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좀만 더 더 모아 모아 어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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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아 굉장히 잘 먹었는데 그렇지 아 모아 짜다 아 까닭이 잘될 때가 아 아 노은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좀만 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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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태까지 앞에 꺼치면서 요령파악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잠기네 점점 출구쪽으로 모서리쪽으로 기포나리 잘 뭉쳐서 기포나리 당연히 마쓰이 더 넣어 다행이다 직계발 꼬리 아.. 5초까지 없다 저희가 오른쪽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마쓰이 각이 안나오는데 어.. 어.. 큰일났어 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.. 아.. 큰일났네 아.. 과감해쓰 과감해쓰 아.. 요것도 나올 것 같아 아주 짜란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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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세요 고 고 버터하고 심슨 요렇게 뽑았습니다 앞에거는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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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